지난 주말부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국과 일본을 순방을 하고 있죠. 오늘은 도쿄에서 쿼드 회의를 또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우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두둑한 선물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먼저 일본에 가지 않고 한국에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번에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제일 큰 화제였습니다. 네. 거의 50년 이상 먼저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한국을 순방하는 그 순서가 깨진 곳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국을 준시하는 미국의 모습 그런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나 많이 그런 보도를 일본에서는 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많이 그래도 일본이 지목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5월 20일이었잖아요. 먼저 삼선전자에 가서 반도체 권장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시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이게 일본 쪽의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물론 나왔지만 일본에서도 산대만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보도는 사실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산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방문했다. 네. 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든가 그런 게 해석을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사실 위주로 그래도 상당히 산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한 가지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거. 네. 네. 그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했다는 거. 네.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는 거. 그렇죠.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자도 방문했고 그런 거잖아요. 네. 먼저 반도체를 산대만이 쟁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반도체를 동행한 글로벌 보호가적 전략 동맹을 한미동맹이 다시 맺었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가 그냥 근사동맹이라기보다 이제 견제 안포 동맹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더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견제적 안보가 자지우지 되지 않도록 사프라이체인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공급망을 확보하겠다. 이게 미국의 위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급망 회본 요구를 간파하겠다. 그러니까 사프라이체인이 분단되어도 금방 그곳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망으로 구축하겠다. 그게 일본하고는 지금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놨지만 공급망 확보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이런 것은 반도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를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다른 데에서 반도체를 공급을 못 받으면 그것을 한국에서 보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미 전산 간에서 견제 안보 산솔 대화 채널 이곳을 구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에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견제 안보를 진심으로 하는 전화통화 채널 이곳을 산솔 쪽으로 가동시키겠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특히 사프라이체인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최종단 기술 그것을 진심으로 하는 대화 채널을 가동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면 군사동맹. 이게 금방 머리에 더 오르는데 이게 견제 안보라는 것이 상당히 간파되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문재인 정권 후반기 들어서 있었던 한미 간의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북 간 교류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게 발목을 잡아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상설 대화 채널이라는 게 경제 부문에서 또 무슨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반도체는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포위망라는 것을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 기술적으로도 하겠다. 거기에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쪽의 생각은 지난해부터 이게 강하게 작동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이에요. 5월 22일 지나해. 이것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일인데 작년 5월 21일 날 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갔어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올해도 또 5월 21일 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1년 전하고 이번에가 거의 같은 내용. 그때는 미국에 역시 삼선촌자를 중심으로 400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400억 달러요? 네. 미국에 가면서요. 역시 중심은 반도체의 공급망. 이것을 미국 쪽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퍼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퍼줬다. 오히려 미국에 많이 좀 이익을 안겨줬다. 보수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뭔가 한국이 잘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맨락은요. 너무 근사적으로만 가면 이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한국도 근사적으로 대립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견제 안포라는 방향으로 말이 돌린 거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근사적으로 하면 이게 완전히 대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미국으로 돕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근사적으로 기술이 유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근사적인 대립. 그러니까 사드페이지라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을 발휘한 거죠. 이것은 당시 한국의 팀들이 미국하고 산다이만은 윈원을 한 교류가 나온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윤석열 총권에서도 이어팔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취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반도체라는 것은 연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AI라든가 요새는 자동차 자유로추행에도 반도체가 필수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최첨단 반도체라는 것은 역시 근사산업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최첨단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하고 많이 다른 겁니까? 쉽게 말하면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최첨단 반도체 이곳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대만하고 한국뿐인 거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먼저 대만의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그곳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타이완, 대만하고 한국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첨단 반도체의 92%는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은 86% 정도예요. 바로 최첨단 반도체가 여기 나오는군요. 전체적인 반도체를 말하면 66% 정도가 대만에서 생산되고요. 기타 30%, 40%는 기타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대만 반도체가 상당히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만이라고 하면 뭐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양안 관계가 문제죠. 중국과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대만을 중국정에서 침공해버리면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8%이지만 이게 바르천 시키면 미국에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보험용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기술이 더 중국 쪽에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겠다라는 게 미국 쪽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도 미국 안에 많은 권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고 하면 불투명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폰도의 반도체 기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중국 폰도의 반도체 기술이요? 중국 폰도의 반도체 기술은 한국이나 타이완하고 비교하면 다른 부분도 많이 따라왔는데 아직 반도체는 많이 못 따라왔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격차가 있어요. 중국의 기술을 하고 한국이나 타이완의 반도체 기술은 중국 광고 격차가 좀 있고 상당히 앞서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미국에서 독점하겠다. 이거예요. 타이완은 그래도 대만은 좀 불안하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더 불안해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계속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윤석열의 정권에서도 미국의 생각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계속 독점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하나 돌아가지만 현대자의 회장님이 또 바이든을 만났지 않습니까? 왼쪽이 정의선 회장이죠. 네. 그렇죠. 미국 조지아주의 EV 그러니까 정리 자동차 전용 권장 그리고 배터리도 이게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이러한 권장을 미국에 만들겠다. 미래 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합해서 100억을 넘는 투자를 하는 거죠. 다 하면 105억 달러네요. 네. 그런 거죠.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작년 한미정상회담 때 그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EV 생산 그리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현대가. 이번에 조금 금액은 늘었는데 거기서 연장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이죠. 그렇게 그때의 이야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더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일본은 이런 부분은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이요? 일본. 일본은 뭐 요즘 일본 경제에 정신없어가지고 투자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일본은 거의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역시 그렇네요. 일본 기업은 투자할 여유가 없게 되어버렸죠. 여러 면에서.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베이스상은 거의 일본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한국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서 미국 쪽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에 스가촌리 시절에 미국에 24억 달러 정도 24억 달러요? 네. 그때는 한국에 4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투자를 못해요. 이번에도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로지 군사력으로 자위대를 조금 방위비를 늘리거나 이런 이야기만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부분에서 물론 일본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오지만 미국 쪽에 대고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몇 번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월급을 높은 월급을 주지 못하는 일본. 네.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군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못하는 일본. 그거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제품 가격은 낮춰야 되니까 대신 투자하는 돈을 사카마하고 그리고 사원들의 봉급도 사카마하고 이러한 그저 때문에 투자하는 돈이 없어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대기업들의 큰 문제점이고 토요타 전도는 크레드 투자하는 어떤 요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토요타는 크레드 아주 최종단 기술에 대해서 또 마인드가 그렇게 현대 차돈차처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지만 또 물가를 올라가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월급을 올리지 않는 거 월급을 깎아서 그렇게 맞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선택을 20년, 30년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의 조력이 요새 나타나 있다. 하여튼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 먼저 왔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그런 식으로 견제 안포 파트너로 미국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목표는 대중국입니다. 네. 목표는 대중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견제 체제가 질범됐잖아요. 이건가요? IPEF. IPEF에 한국도 참여하겠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네, 있었네요. 네, 네. 네, 네. 5월 21일 전상회담, 한미 전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인도대평양 견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인도대평양 견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가 인도이고요. P는 Pacific, 그러니까 대병양이고, E는 Economic, F는 프레임워크. 이렇게 IPEF라고 해서요. 일본 쪽에서는 IPEF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북한은 지난 4월 25일, 그러니까 북한군 장공 90주년, 그때 핸무기 손재공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핸무기를 사용해서 손재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핵을 포함한 박태옥재라는 것을 제공하겠다. 이번에 한미전상회담에서 곤동선면소에 이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예 문서로. 네,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눈에 딱 띄는 것은 보니까 핵을 포함한 이 문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더 많이 촉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남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함한 박태옥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또 핵을 포함한 억제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비핵화했을 때 모든 안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비핵화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이제 백과라는 생각은 거의 고두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남한에 대해서도 핵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소소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지금 현 대통령께서 핵 공유나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제탐정 얘기도 했지만 그랬었는데 결국 이렇게 뭔가 이게 저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를 더 잘 지켜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면 마음이 든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미국에 원하는 전선에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게 사실상 미국의 생각이죠. 물론 산대가 있다. 중국이나 로시아는 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미국이 대중국 보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앞찬서야 되는 그러한 입장들을 미국 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가지고 미국은 경제적 실익을 확실히 챙겨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강화된 안보 약속을 받았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은 그런데 느낌은 그렇지만 그런데 왠지 더 불안해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